음악 이게 이게 잡아 돌리지 못한다고요 죽으려고 미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가지고 이제 시비 거는 거죠 구글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천기누설인데요 쟤들이 기본적으로 지하통제 구조예요 지하조직이 통제를 한다고요 이 진영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맨 아랫바닥에 평양이 있고 통일전선부가 있죠 통전부가 있고 그다음에 간첩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종북이 있죠 종북만 해도 거의 준간첩이에요 그러고 나서 친북이 있죠 친북은 뭐냐면 맨 아래 들어가면 이게 다 평양에 유리한 거고 평양에랑 관계가 있는 건지 뻔히 그 정을 알면서도 거기에 맞장구 쳐서 박수치고 거기에 앞장서서 뭐 떠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친북이 그러면 자기 이해관계 자기의 출세 혹은 자기의 사업기회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떠들고 다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친북이라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뭐가 있냐 좀비들이 있죠 이제 전점 전빨 좀비들 전체주의 파리 좀비들 좌조비라고 은히 표현하죠 좀비들이 있다고요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아 뭐 좀 개념 있는 척 하는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소리 그대로 떠드는 거죠 그대로 복사해서 이런 구조인데 이 아래의 평양이 이 간첩과 종북을 컨트롤하는 방식이 벌칙구조로 컨트롤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1 컨트롤한다고요 왜 그러냐 이게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내버려두면 종북 친북이 그러면은 이게 북한의 김일성 영생교 조직을 능가하는 여기에 이제 일종의 지하당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요 공식화되지 않은 네트워크 불법은 아닐지라도 지하당이 만들어진다고요 여기에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로서는 박헌영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제가 세뇌 탈출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제일 미워하는 인물은 운하미승만 건국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 미워하는 인물이 박헌영입니다 그래서 쟤들은 이 종북 친북을 하나의 통일체로 관리를 안 해요 벌집으로 1대1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종북 간첩단 사건 중에 혹은 종북 성향의 지하당 사건 중에 혹은 대형 지하조직 사건 중에 전국 단위가 있었나 한번 보세요 없어요 통역당이 당 이름만 보면 전국 단위인 것 같죠 통역당은 대구 경북당이고요 그 시절에 그것과 전혀 별도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통역당이 있었어요 정태묵이라고 옛날 남노당 전남 도당 위원장하던 사람이 이끄는 그런 별도의 조직이 또 있었다고요 난민전 그거 전국 단위가 있죠 물론 전국 단위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난민전의 상층부는 전부 대구 경북 사람들이고요 그 하층 거기서 심부름 뛰고 습격하고 민투라고 불렸던 조직 거기에 호남이 많아요 그리고 민투와 난민전 본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거기는 또 경상북도 칠곡 사람이죠 이재호 이재호가 그거죠 국회의원 했던 이재호 이 사람도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굉장히 그 의심이 들 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뭐 이재호 씨 주장 그대로 100% 인정해줄게요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하니까 오케이 제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간 적 없고 제가 무슨 간첩 조직에 대한 수사 전문가도 아니니까 오케이 당신 인정해줄게 그러나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저도 지하 지하 조직을 했으니까 저는 북한을 미워하는 지하 조직을 했죠 근데 했으니까 지하 조직의 기본 원칙이 뭐냐 밑에 있는 외곽 조직하고 본체하고 사이의 연결고리는 본체를 이해하는 자여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도 밑에 있는 외곽 조직인 민투를 이끌었다 참 재주가 대단하신 분이네 모든 상식을 초월한 분이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얘들이 어떠냐면 자생적 독립적 민초 조직이 막 움직이는 걸 억압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거 당한 게 의외로 김재동이에요 의외로 그 저기 촛불 때 김재동이 겁없이 촛불 국민의회 만들자고 주장했어요 근데 김재동은 급이 그 급이 아니거든 쟤들이 보면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아마 촛불에 김재동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냐면 벌집 지하 통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통제를 해야 되니까 자생적 독립적 민초 조직이 바깥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현장에서 돌아가는 걸 꼴을 못 봐요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걸 꼴을 못 본다고요 그거 제대로 자생적이고 독립적으로 만약에 뭐 선거구에서 돌아가버리고 뭐 광역에서 돌아가버리고 이러면은 이 벌 이 지하통제구 지하조직이 통제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 꼴을 못 본다니까요 의외로 그래요 쟤들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디데이가 딱 닥치면 다시 말해서 미국이 북한을 접수하는 개시일이 딱 시작되면 쟤들은 막 백조각 천조각으로 나뉘어요 한순간에 와해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저희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몰리게 되니까 상황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정치생명이 유한해진 거 아니에요 미중전쟁 진행되고 북한 해왕이 임박하니까 그러니까 자리다툼하고 찍어먹기 극성불이죠 둘째 미디어 환경이 유튜브 SNS 개인관점 개인소통 이런 환경으로 바뀜에 따라서 자기들이 뭐 KBS MBC 뭔가 지상파 온갖 종편 온갖 조중동 다 동원해서 홍수세내를 풀어봐야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특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재능있는 자유청자 유튜버들이 대거 등장하죠 뿐만 아니라 쟤들의 근본적인 조직에 있어서의 문제 조직 행태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생적 독립적 민초 조직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억압한다고요 이러한 네 개의 치명적 단점 때문에 D-Day가 닥쳤을 때 쟤들은 이게 막 금이 막 가서 막 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시즌이 오는데 시즌이 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야권이나 조중동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조중동이야 뭐 지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야권은 이제 조중동에 빠이빠이를 선언해야 돼요 이때까지 조선중앙동화포탈 조선중앙동화 네이버를 위한 사냥개로서 존재해왔다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개의원이라 그러는데 그 개가 사냥개예요 그럼 사냥개면 온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화가 조중동포예요 조선중앙동화 네이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떨치고 제대로 된 자기 눈으로 본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우선 첫째 국민들한테 미중전쟁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국민들한테 미국이 중국을 제압해 가고 있다라는 진실을 알려야 돼요 그 백모가 이렇게 맨날 떠들 얘기가 아니라고요 잘나가는 국회의원들이 빠지단 분들이 한 20명 30명 모여서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세미나를 열어서 하든 뭘 하든 두 번째 북한 해방이 임박해 있으며 미국이 결국 북한을 접수해방시키면 자유민주 남북국가연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잘 만들어가자 이런 비전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자유민주 남북국가연합에 대한 비전을 알려야 돼요 세 번째 조중동포를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단핵부터 조중동포의 사냥개 같은 존재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을 제일 앞장서서 선동한 어떤 그런 해결망측한 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깊이 자성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거 보세요 이현주 요새 우파라고 방방 뜨는데 우파도 좋고 보수도 좋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때 씹을 때 탄핵정국에서 비하그라 그룹섹스 같은 그런 얘기 계속 암시하면서 씹었거든 자기 페북이나 자기 SNS에서 그러면 나는 이현주라는 사람이 인격이 비열한지 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그 행태 그 글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태예요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파 노름을 하든 보수 노름을 하든 하셔야지 진정성이 없잖아 진정성이 없잖아 저 표독스러운 야비한 인격살인을 저질렀 사람이 우파를 얘기하고 보수를 얘기하고 보수 단일 대우를 얘기하면 전부 개 코미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 원 나 저기 이현주 씨 당신 무슨 앞길 막을 생각 없는데 안에 똥을 쌌으면 우선 똥 좀 닦아내고 치운 다음에 움직여야지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굉장히 표독하고 야비한 인격살인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자유민주 진영의 앞으로 대변할 만한 의원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그래 안아줄 수가 있잖아 그거 안하고 과거는 몰라요 저는 과거가 없는 여자예요 과거 묻지 마세요 하고서 저 우파 좋아하고 우리 우품에 퍽 안 끼겠다고 아유 징그럽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때 조중동의 인격살인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간은 동화일보의 김순덕입니다 지금 동화의 최고 에이스죠 동화를 사실상 동화의 논조를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새 문재인 욕하는 비판하는 날카로운 걸 잤어요 원래 옛날에도 이른바 보순이 이른바 우파적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좋은 칼럼을 많이 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조중동포가 탄핵 전국 때 전체 분위기가 인격살인해서 박근혜 죽여버려라 이렇게 나가니까 그 총대를 메고 나간 거예요 김순덕 씨 그거 좀 반성 좀 하셔야지 글쟁이로서 디스오닝 해야지 디스오닝이라는 건 뭐냐면 오운 오운 오더블엔이라는 게 소유한다는 거 아니에요 디스오운은 나 소유관계를 끊겠다 즉 내가 그때 그런 글을 쓴 것을 나는 지금 내 글 나의 소유관계를 끊겠다 그러니까 글을 엎어버려야 된다고 지금 그거 왜 못하냐고 그냥 펑펑 오는 거 한번 연출한 다음에 하셔 얼마나 보기 좋아 그때 이 양반이 뭐라고 썼냐면 김순덕 씨가 박근혜를 비판하면서 라스푸틴을 끌어들였어요 라스푸틴이 어떤 사람이냐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죠 그런데 약간 좀 성격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데 전쟁을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1차 세제전을 퍽 벌린 게 러시아가 먼저 퍽 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군인을 이끌고서 일선에 갔어 그래가지고 6개월인가 만에 100만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됐어요 러시아 육군이 그러면 뭔가 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군인 징발하면서 전쟁터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혈우병이거든요 왕자가 그러니까 이제 궁정에는 왕비랑 자기 식구들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비가 당시 혈우병이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요새는 혈우병에 대해서 피를 강제로 응고시키는 치료제 강제 응고제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혈우병이라는 건 상처 나서 피나면 피가 우리가 딱지가 안 앉는 거예요 피가 안 멈추는 거거든요 응고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혈우병이니까 이 왕비가 무학자의 이상한 굉장히 이상한 사이비 종교인을 끌어들였어요 라스푸틴이라고 이 라스푸틴이 왕비랑 잠을 잤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아마 짐작컨대 왕비도 건드렸을 거예요 제정러시아 궁정에 다니는 궁정에 있는 거의 모든 귀족층 처녀와 아줌씨들을 전부 다 건드렸네 그래가지고 왕비의 총회를 받으면서 황비의 총회를 받으면서 그래서 귀족들이 격분을 해서 이걸 불러내갖고 암살을 했다고요 칼로 찔러서 죽었어요 칼 수십 박 맞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스푸틴은 어떤 거냐면 사이비 종교인의 절균한 섹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종의 조크인데 러시아제 라스푸틴의 남성성기입니다 그래서 포르말린에 담겨 놓은 소세지같이 긴 거 이렇게 팔아요 인터넷에서 지금도 실제로 그 라스푸틴을 끌어들여갖고 박근혜랑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제 최태민의 악령씨여갖고 섹스 중독자다 결국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글을 썼다니까 김순덕씨가 그 동화의 에이스가 이게 전형적인 인격살인이죠 전형적인 인격살인이죠 정말 야비하게 이를 데 없는 글이죠 야비하고 표독스럽기에 이를 데 없는 글이에요 저는 김순덕씨의 인격과 영혼이 그 글과 달리 야비하지도 표독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순덕씨는 앞으로 계속 글을 쓰시려면 그 당시에 탄핵 때에 저질러졌던 인격살인을 본인이 거의 최일선에서 리드했던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그 당시 글을 의절하세요 디스오닝하세요 그래야 글쟁이로서의 용기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은 이제 조동동포 특히 조중동과 결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중동의 사냥개로 살면 안 됩니다 탄핵 때부터 조중동의 사냥개 신세로서 인격살인 인민재판을 앞장서서 선동해왔다는 것을 깊게 자성 반성해야 돼요 그게 세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북한 해방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자유민주 남북국가연합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이 접수평정에서 자유조선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그 중간에 유엔에 의한 혹은 미국에 주도하는 국제사회에 의한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치겠지만 자유조선이 들어오게 되면 남북이 자유민주 남북국가연합을 만들어서 크게 번영할 수 있다 이 비전을 알려야 돼요 그게 둘째예요 첫 번째 뭐냐 이 판 전체가 미중전쟁판이랑 맞물려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미중전쟁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미국이 중국을 제압해 가고 있다라는 진실을 국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야당이 세 가지를 하면요 제가 장담할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 20%포인트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40% 자기 고위기반 딱 굳히고 추가 20%포인트 더 먹어요 문재인이 워낙 개개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야권이 열심히 뛰라고 야권의 대표주자죠 야권에서 제일 근정당인 한국당의 원내대표 특히 황교안 대표가 원외이기 때문에 그 개현바지를 안 달았기 때문에 야권의 대표주자 나경원 선거구에 가서 나경원의 정치 활동을 심판하는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한국당의 집토끼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총알 대신 투표를 죽이고 살리고 하죠 내일 5에서 30분 이수혁 11번 입구 앞입니다 저도 나갑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요새 날씨도 선선하고 좋으니까 저녁에 잠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힘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노래도 신곡 내일 발표돼요 심판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노래 한 곡 지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발표됩니다 오늘 지은 노래는 이때 이 땅이라는 노래입니다 괜찮은 노래들이에요 전부 원곡이 좋은 노래들을 노래 가사 바꾸기 노가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우리도 이제 기운내서 서로 엮여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뚝 세울 수 있는 자유시민의 네트워크를 만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